영탁이가 청탁을 하더라고 형 고향이 요즘 전국투어 콘서트 때문에 그리고 드라마 때문에 고향분들 못 뵈러 갔는데 형 형이 대신해서 그럼 제 노래 한 곡으로 우리 고향분들에게 인사 좀 확 좀 부탁드린다고 청탁을 한 노래 막걸리 한잔 전해 울리도록 반갑습니다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눈알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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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